촬영장 여보세요 네 아 예 어디가 왔겠네 어디가 어디가 막혔어요? 아, 하수도? 네. 네, 왔어요. 아, 네. 이렇게. 네, 왔어요, 왔어요, 올라왔어요. 어디예요? 여기 주방? 네, 주방. 어? 위시딜이에요? 네. 기름이 참치 기름인가? 하하하. 어? 여기. 네. 이거 안, 여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안 나가고. 네. 숯고기가 여기. 네, 그다음에 또. 여기가 안 나간다. 여기서 물어보면. 근데 여기. 일로 나와요? 거기는 괜찮고? 네, 여기는. 숯고 물 쓰는데 어디에 나가는데, 어디 나가는데. 여기.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여기는 이제 호수 위해서 여기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숯고기에. 또 있어요? 또 앞에 바치에 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보면. 네, 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엄마가 물을 쓰면 죽을 수가 없어. 잠시만요. 어떻게 돼 있나? 어디 돼 있지? 어디야 돼 있지? 어제 혹시 안 왔다가 누가 안 왔어? 저기 오셨다가 가셨는데 학원님 같은 것도 너무 멀리 가셨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챙겨 보러 올게요 네 여기 여기 벌레라서 아 여기 어 이쪽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쪽에서 뭐 다 연결이 됐겠죠? 네네 이쪽에서 영리 안 하죠? 여기는 영리가 안 하죠 영리 안 하고 저희는 영리하고 말단인가 보네 영리 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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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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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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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에 있는 반응 발송을 하고 내려가서 긴장방송을 내려가서 이 두께이 쌓여서 질단이 쌓이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그쪽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확인하고 정해야됩니다 아, 옆에 있는 반응? 네, 옆에 있는 반응까지 내려가서 내려가서 가야지 아, 눈이 틀어놨잖아 이거 앞에 놨잖아 두께이 다 부재가 안 된 것 같아 어디서 다 아파야죠? 그래, 우리 안 낀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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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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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ian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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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곡! 이 차곡! 이차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좀 으깨주고 왜냐하면 스프링으로 어떻게 막힌 관하지 스프를 넣어서 스프링이 다 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구배가 안 좋은거예요. 구배가 구배가 안 좋은 그곳에 구배가 안 좋은 그곳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찢는거지 물은 아직 안빠지는거 아니가 안빠지면 아예 막힌건데, 빠지는데 또 영유를 하는 것은 구배가 안좋은 상태에서 그동안 구배 안좋은 부분에 계속 우물질을 쐬던거죠. 스프링은 들어가겠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